안녕하세요. 연재병 왼쪽파 이역입니다. 오늘은 형님 노트를 포함한 시간관리에 대한 주제로 스트리밍을 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공양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헤드폰, 헤드셋 잘 어울리죠? 요양식입니다. 보이시죠? 요양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월간 목표 퍼센트는요. 그냥 타임 트래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먼슬리 포커스에서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을 이제 시간으로 목표를 잡잖아요? 그걸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위클리 포커스라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먼슬리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먼슬리 포커스를 주관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디다가 시간을 쓸 것이냐 그거를 정리하는 거가 위클리 포커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 목표는요. 세 가지 이상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이내로만 쓰시고 그리고 과급적이면 목표를 스마트하게 작성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피드백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피드백 스킬이 훈련이 되려면 애초에 목표 수립 자체가 스마트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위클리 포커스를 작성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이 위에 칸 이게 지금 제가 A4 용지로 뽑아 놓은 건데요. 이 위에 보면 주관 목표를 적게 되잖아요. 이 주관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원칙에 의거해서 세 가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한 개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한 개를 하거나 두 개를 하거나 세 개를 하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먼슬리 포커스가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 또는 이번 주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목을 세 가지 이내로 스마트한 관점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네. 이거를 좀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여기 내용 보면 두리스트라는 게 있죠. 두리스트. 여기다가 이 주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제 할지 시간을 미리 계획하시는 거죠. 이걸 계획할 때 핵심은 연필로 적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적고 실제 사용한 시간을 그 위에다가 진한 볼펜 같은 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연필을 쓰고 그 시간을 계획대로 썼다면 그 위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딱 쳐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간에 168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내가 계획 대비 실행을 몇 프로나 했는가 그때 동그라미 숫자만 세서 나누기 168하면 계획 대비 실행률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타임 트래커라는 거를 계속 쓰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한 달만 해보면 애초에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수치화를 해야 나중에 피드백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만 딱 해보시면 돼요. 제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거를 이미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 두리스트 밑에 있는 요 네모 6칸은 뭐냐면요. 체크리스트에요. 그러니까 목표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요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큐, 기, 운 이렇게 한 글자씩 집어넣고 진행한 것과 못한 것을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나중에 요것만 잘 확인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균형 또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을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요 내용에다가 여러분의 계획 요기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적으시고 이걸 언제 하면 좋냐면 일요일 저녁에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획 목표를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을 언제 할지를 미리 연필로 쭉 도팅을 하시고 실제로 그 한 주로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먼슬리 포커스가 위클리 포커스에 잘 이렇게 분해가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목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의 목표를 다 달성하면 월간 목표가 달성되는 형태로 미리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싸이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시간 또는 숫자로 관리하는 거가 아주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내가 그냥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 내가 발견한 나의 강점 또는 나의 약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요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 형님 노트를 안 쓰면 베이직은 깨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형님 이영님이 만들고 이영님이 쓰는데도 형님 노트를 안 쓰니까 베이직이 깨진다. 저에게 베이직은 아까 체크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시간표 작아보고 진짜 시간이 없는 걸 확인하면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노트에서 이 타임 트랙커를 하다 보면 제대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충격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그럼 다음 주부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다 시간을 쓰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짜 직장인분들이 쓰시기에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회사에서 배운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취준생분들이 이거를 뭐 못 쓸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취준생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목표관리를 해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 삶의 시간을 계속해서 분해하고 그 안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자원을 넣는 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 경영의 큰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새로운 액션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WS님 거기에 적어둔 것은 노트 다 쓰고 따로 옮겨서 정리하시나요? 저는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공 실패 리스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성공 실패 리스트 이거를 오히려 따로 온 로트에다가 기록해보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요. 여러분의 강점 또 여러분의 실패 사례 이런 것들 되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내용들이 차분하게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리스트에는 쓸 게 없어서 머리를 쥐어짰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로 했던 내용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코드는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잘라서 지금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연결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위클리 포커스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또 우리 리무버 분들에게 추천받으신 몇몇 분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계적을 쓰려다 보면 처음에 쓰면서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그걸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관찰력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에 대한 해석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위클리 포커스 오늘 이제 하신 분들 몇몇 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1팀의 전하은씨 형님 노트 1주차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름 이게 잘 작성하신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클리 포커스에서 기타와 버리는 시간에 대한 구분이 다소 어려웠군요. 자 기타는 뭐냐면 내 목표와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목표로 잡으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동 시간 또는 씻는 시간 이런 시간이 그냥 기타와 관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리는 시간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 시간이 진짜 싫어. 나는 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을 봐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기타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빼놓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족한 이분이 이제 스스로 피드백 하셨는데 아직 부득한 것이 많지만 확실히 시간이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일주일의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하게 세우는 방법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계속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시간은 목표와도 상관없고 오히려 목표를 방해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가 손꼽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은씨 거 내용을 보니까요. 위에다가 이렇게 목표관리의 최소 단위 실체 결과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적으셨네요. 그래서 이분의 주가 목표는 매일 아침 경일남 들으며 운동하기 이것도 박수 한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이분 뭘 해도 되실 분이네. 경일남 들으며 경일남에 집중을 해야지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 경일남을 들으면 경일남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래야지 지금 아니 경일남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일남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 아참 나 이거 하지만 경일남에 매일 오세요. 손 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박수였으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경일남을 보니까 매일 들어왔네. 매일 들어왔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리듬 이게 뭐죠? 픽스트하게요?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만 어찌 됐건 이분의 지금 목표야. 지금 이 목표를 보면 매일 아침 경일남 들으면 운동하기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죠? 구체적이야. 매일 아침 경일남 운동하기 근데 2번은 이번 학기 리듬 픽스트하기 근데 이거는 좀 스마트하지 않아. 어쨌든 픽스트하기라는 거가 구체적이냐 그리고 측정 가능하냐 그리고 아 데드라인은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죽겠네. 픽스트가 뭐지? 3번은 직무 찾기 취업 관련 생각하기 아 여기부터 지금 스마트가 끼지네. 그죠? 아 그렇죠. 시간 고정화를 얘기하신 거구나. 그거는 그래도 아주 좋네요. 그러면 저도 저도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고정화된 시간 자 그래서 지금 3번째가 어찌됐든 스마트하잖아. 자 그래서 이분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목표 자체는 그래도 비교적 스마트하다. 아 그래서 아까 이번 학기 리듬 픽스트하기를 저 같으면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고정화 시간 몇 프로 달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68시간 중에 약 100시간 정도를 내가 이미 고정화를 했어. 그러면 그 시간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숫자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거 숫자화한다는 거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분 지금 보니까 매일 연역적으로 과제를 배치했어요. 이 면역적이라는 개념이 정말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게 잘 쓰셨고 여기 보니까 발견 강점 잘 적으셨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따로 이렇게 적고 계세요. 여기 이제 조금 공간이 작다 그러시더라고요. 타임 트랙커도 참 잘 작성하셨어요.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고 잠 시간 버리는 시간 이거는 목표는 굳이 없어도 기록만 해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아침의 시간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아침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는 방법은 경일남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위클리 피드백까지 쭉 한번 보면 엊고자 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기 리듬 세우기 리듬 세우기 하니까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수치화하는 거가 좋다 그랬죠. 그리고 아빠에게 매일 전화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엊고자 한 것 그러니까 주간 목표가 있는데 엊고자 한 것은 그것을 뭐 좀 합쳐서 한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목표 압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쓰시면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목표 그대로가 와도 됩니다. 자 얻은 것은 성공! 맞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우리 형님 노트를 가지고 같이 이게 하다보면 효도도 하게 되고 생각도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점도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얻은 것 그래서 얻고자 한 것은 이거 없고요. 얻은 것은 월요일 금요일 경일남 운동 성공 그죠? 전공 집중 취업 활용 신앙공도 생기 매일 전화 이거 다 잘하셨나요? 근데 지금 이거가 정량적인 성과가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량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오시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사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라해 보셔야 돼. 그걸 따라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경험들 다른 사람의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걸 배워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다음은 마케팅 E팀의 김가연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씨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가연씨의 내용을 보니까 이번 주 목표가 셀취월 끝내기 마스터 자서를 완성하기였어. 근데 셀취월 끝나기는 했고 마스터 자서를 하지 못했네. 아 그 지금 이분의 내용을 보면 야 진짜 이분 제가 보니까 와 진짜 훌륭하신 분들만 여기 나오시는 것 같아. 이쯤 되니까 완전 리평업은 리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셀취월 끝내고 셀취월 이게 저자가 누굽니까? 아 이거 좀 훌륭한 사람이 썼는데 그거하고 마스터 자서를 완성하기 요게 조금 안되긴 했는데 그 다음 제목이 피터드로커 자기 읽는 노트 책을 다시 읽는 거야. 진짜 훌륭하죠. 통찰력 세 권점을 배우기 진정한 리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참 훌륭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위에 두리스트도 거의 다 체크가 되셨고요. 체크리스트도 잘하셨는데 아 네 조금 왔다갔다 해놨는데 그래도 뭐 미리 체크리스트를 하시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미사일 회로 같기도 하고 뭐죠 테티스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내 나름 나의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야 진짜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다 이야 이렇게 밑에 노트에다가 와 내가 매일 야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요거가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 요 내용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지금 타임 트래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한 데 이게 달성이 안되겠어.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신체적도 달성했네. 목표수치 달성 굿 운동수치 4%는 달성 못했어. 그러면 다음주에 어떻게 할거냐 봤더니 운동수치 4% 달성할거 추가로 스트레칭도 이번주부터 추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거냐 요거가 이제 핵심이겠죠. 고액션이 들어가야돼. 고액션이 안들어가면 이 행동이 바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을 보니까 자기념 노트 2회 완독 크으 아 이거 진짜 진짜 훌륭하다. 셀치열 체크한번 다 홀고 탔어. 운동 평일운동 꾸준히 갔어. 아 진짜 우수사례다. 야 진짜 그 우수사례를 좀 뽑아가지고 형님 노트를 좀 지원을 해줘야겠어요. 우리 리무버 기획팀과 함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가윤씨 짱 짱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거 뭐 피드백까지 피드백은 저희가 다음주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업일팀의 임충배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피코스입니다. 지적인 영역은 평균 7시간 사용하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놓칠 때가 있어요.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이 형님 노트 쓰는 것을 불편해만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인사할팀입니다. 네 시원씨 내용 한번 볼게요. 타임트랙커만 볼까요? 이분이 대표적이죠. 영상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유튜브를 줄이기로 했어요. 면접방 이용은 줄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적인 것도 주말에 사회적 시간이 많고 형님 노트 쓰는 시간이 많았어. 형님 노트 작성 그렇죠. 이게 좋아요. 저도 형님 노트를 책상에 놓고요. 자기 전에 한번 쭉 그날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성공 실패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가 넘어가 버리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아까 충배씨처럼 비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날그날 놓치지 말고 5분 10분 고정하는 거가 쌓였을 때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 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있어서 추짐 시간이 미뤄졌다. 피드백을 잘하셨죠? 어 이분은 피드백을 이렇게 목표 3가지로 목표가 조금 스마트하진 않네요. 조금 더 스마트 관점에서 정리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얻은 건 뭐고 못 얻은 건 뭐고 경일남 듣기는 잘하셨네요. 숫자가 딱 있으니까 그죠? 스마트폰을 멀리 좋습니다. 다음 기석식 거 한번 볼게요. 오 이분은 뭐 어플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게 뭐 너무 어려운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진짜 복잡하네. 기타 업무 이 회색이 계획이신가요? 어 잘 모르겠네. 어찌 됐건 그래요. 기록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록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기에는 가능하면 손으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미경씨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내가 너무 바쁠 때는 카톡으로 나와의 채팅에다가 간략하게 뭐뭐 적어놨다. 이렇게 해놓은 거 되게 좋네요. 오 되게 좋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달성률이 높지는 않네요. 그래도 사회적 88 잠은 97% 기타가 좀 많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정리하는 거 요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네. 이동시간 활용률 이동시간을 잘 쓰는 것도 아이디어겠죠. 그때 뭐 경일남을 읽든지 듣든지 또는 뭐 책을 보든지 시간을 분석하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여러 활동으로 해보시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네. 살펴봤습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형님 노트를 조금씩 활용하고 이제 계신 것 같고 어 이제 이 커뮤니티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좋은 사례들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날아가더라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찾아서 해결했던 노하우들 사례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할 때 혼자 계시지 마세요. 지금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커뮤니티에 나오십시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뭐든 좋아요.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죠. 나 혼자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얼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 그런 커뮤니티 모임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거기에서 배운 거를 적용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저는 이제 위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끼리 위로도 얻고 치유도 맞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함께하고 이러면서 사실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시는 거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잘자. 내 꿈 꿔 이거 아시죠? 이거 알면은 나이대가 대략 가늠이 대략 하여튼간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